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업엔 백귤입니다 7월 29일 오늘의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SK그룹 계열사 SK머트리얼즈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품몽에 포함시킨 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SK머트리얼즈 관계자는 회사의 대표 제품의 반도체 웨이퍼를 세정하는 삼불화질소인데 삼불화질소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불화수소를 사용해왔다며 국산화 필요성을 느껴 불화수소 양산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 불화수소 샘플을 만들어낼 계획이라며 아직 투자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SK머트리얼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에 사용되는 특수 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SK머트리얼즈는 SK가 49%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관을 내달이일 가기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오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달이일 열리는 가기에서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관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입니다 개정관이 가기를 통과하면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위로 시행됩니다 시행시점은 8월 하순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가 올해 상반기 매출이 3조 7,410억 원 영업이익은 4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5%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현대위아는 기계 사업의 외형 감소로 매출액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업황이 부진했고 경쟁이 심함에 따라 범용기 F의 사업이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자동차 부품 믹스 개선과 기계 사업 일회성 비용 감소로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했다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이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기를 직관하듯 볼 수 있는 5G AR, VR 서비스 4종을 상용화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LOL 챔피언스 코리아의 SKT T1과 젠지 경기를 통해 점프 AR, VR 현장 생중계, VR 리플레이 등 3종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점프 AR은 경기장으로 순간 이동한 듯한 느낌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증강현실 서비스입니다 LCK VR 현장 생중계는 LOL 파크 경기장 무대에 설치된 360 VR 카메라를 통해 경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VR 리플레이는 하이라이트 장면을 게임 속 캐릭터 시야에서 제공하는 e스포츠 영상 콘텐츠입니다 VR 리플레이를 통해 경기장에서 제공하는 LG전자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 R&D 캠퍼스에서 2019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기술과 경험을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에는 약 700명에 참가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 웹OS 등에 대한 코딩 기법을 발표하는 12개의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최고기술 책임자 소속 개발자가 자체 개발 AI 칩을 이용해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박일평 사장은 이 자리에서 융복합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발자들 간 원활한 교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인 인도에서 샤오미를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스트레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2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는 1020만대를 출하해 28.7%로 점유율 1위를 유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의 약간 못 미치는 940만대를 출하해 26.3%로 2위였습니다 2017년 4분기 샤오미의 1위를 뺏긴 이후 7분기째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 점유율 차이가 7% 넘게 나타난 것에 비하면 두 업체 간 점유율 차이가 2%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스트레티지 애널리틱스는 올해 하반기에는 인도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5월부터 노사 갈등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한영석, 가사면 공동사장의 휴가 후 조선사업 제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사장은 다마문을 내고 임금 교섭을 빨리 마무리하고 노사가 다시 하나로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올 상반기 해양공장 가동 중단과 장기간 파업 영향으로 또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며 하반기에도 일간부족에 따른 유휴인력 자재비 상승 등으로 경영계획 달성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사장은 회사 법인 분할, 물적 분할과 대우조선 해양 인수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며 인수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6일 오전 9시 32분께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 내 하나토탈 공장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정전이 돼 일단지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하나토탈 관계자는 공장 안에 세워진 메인 전기공급선인 154kV 철탑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갑작스럽게 전기공급이 중단돼 정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장 일단지에 최근 유증기 대형 유출 사고가 난 스타일 렘모노머 공정과 플라스틱 연료를 생산하는 공장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공장이 멈추자 하나토탈 측은 플라스틱을 통해 남은 연료를 연소시키고 있습니다 공장 정상 가동까지는 2, 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하나토탈 측은 전망했습니다 이것으로 기업엔 오늘의 소식 모두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